오늘의어요 10번입니다 요즘 구찌자가 많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눈치속에는 구찌자가 많아서 기분 꽝인데 아 네 아 왜 하필 오늘이야 골드 버튼은 받았다가 다시 가져갔 이 아니다 아직 못 받았고요 구독자는 2246명이에요 제가 구독한 사람은 23명이에요 네? 아니 저기요 구독자 거지는 아 뭐야 이거 추방됐잖아 에라이 구움나로 하는 중 안녕하세요 구움나로에서 추방돼 구움나로 온 집보입니다 네? 또 시험 봐야 해요? 네 알았습니다 이쪽 나라 고객님은 꽤 늙으셨나보네 자꾸 그려그려하는 거 보니 네 어떤 문제인데요 2236명입니다 오예 그냥 가기 허전한데 그래 복수하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응 언제 올까나 어 저기요 제 구독자가 2246명이라고 했잖아요 2등급이면 구움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2246명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추방? 오이 없네 잊어보니 내가 왜 인나로 다시 온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구움나 고객님이 더 친절하시네 그리고 티트모와 티전이라 속담을 아시는지요 구움나 전 세계 6위 구독자가 8900만명이 넘었다네요 아 너무 웃기잖아 그럼 난 이만 구워보도록 하지 뽑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